자 여러분 이제 오늘 서론격인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가볍게 참 한국 사람들이 똑똑하고 눈썰미도 있고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참 민주주의 그 자체가 선거지 않습니까 이 선거 문제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집단적으로 그렇게 그냥 선택하는 것일까라는 부분들이 참 안타깝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살아갈 때도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투자 결정을 내릴 때도 보고수도 읽고 그다음에 또 통계자료도 보고 또 그 분야에 잘 아는 사람들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가능한 이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데 선거를 뭐 특정 세력들이 장악을 해 가지고 선거결과를 그냥 다 만들어서 대통령 국회의원을 다 만드는데 그것이 그냥 완전히 백일하에 다 드러난 데도 이렇게 무기력하게 나라 전체가 그냥 참정권을 그냥 빼앗기는 그런 상태로 밀려가는 걸 보게 되면은 참 이해하기도 힘들고 이게 내가 아는 한국 사람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이런 나라가 내가 아는 한국이란 나라인가 그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은 이제 외교 정책도 바꿀 것이고 경제 정책도 바꿀 것이고 하면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그냥 물가가 여러분들 폭등하고 합해 가치가 추락하고 연금 가치 구매력이 떨어지고 하는 것이 너무나 여러분들 그거 하고 그게 줄을 댄 사람들은 또 이익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폐해를 볼 것이고 우리가 아는 공정과 정의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무너진 사회가 이제 열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조금만 더 생각 하게 되면은 경험하지 않은 세계라도 금시할 수가 있는데 이걸 아무런 뭐죠 이렇게 맥없이 나라 전체가 넘어가고 본인의 참정권이 박탈당 해서 본인의 미래가 여러분들 그냥 사라지는데 그거를 그냥 아무 그냥 예 그냥 뭐 그냥 남 사돈 남 말 하듯이 그렇게 강 건너 불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걸 보면은 너무나 이렇게 딱한 거죠 깨우침이란 그런 단어 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국가가 한 것이 아니고 민간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지난 10년간 선거 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고 이렇게 가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그렇게 어려움에 차 하게 될지를 그냥 겪어보지 않았지만 얼마든지 여러분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정보와 자료를 다 제공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두리 양식장에 갇힌 여러분들 고기처럼 또 총선을 여러분들 또 여러분 빼앗기는데 총선을 빼앗기는 것이 총선에 빼앗기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거의 마지막이라는 이야기죠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게 제가 이 방송 앞으로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이 계시면 그 사연은 뭐 좀 하겠지만 그 양반들 등장하게 되면 이 방송 채널 여러분들 유지하려면 방송을 계속하겠습니까 방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4월 10일 총선까지 다 이렇게 밝힌 상태에서 그 다음에 뭐 더 이상 이야기해야 될 게 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깨우치지 못해 가지고 앞으로 자식들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고생을 하겠습니까 그게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선거를 장악한다는 것은 체제가 몰락한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전체주의 체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모두 다 선거결과를 만들어 온 거잖아요 특정 정치 세력과 선거 관리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야합을 해 가지고 10년 이상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을 선출직으로 만들어 온 거지 않습니까 그게 저항다운 저항 한 번 못 하고 그 여러분들 정치 권력을 진 사람들이 그걸 다 무시하고 여러분 지금 뭐 판세가 어떤지 그렇게 가 여러분들 표 달라고 하는 걸 보면 저게 인간인가 아니면 짐승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다 서울법대 나오고 무슨 서울대 경제학과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의 식자청들도 이렇게 침묵을 지켜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나라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세상사를 관통하는 것이 어리석으면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수도 한 번 정도는 뭐 살아가면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실수를 뭐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 열 번 정도 반복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대책 없는 사람이라고 밖에 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참 제가 운명적으로 이 문제를 그냥 알게 돼 가지고 유튜브를 안 했으면 저는 그러면 뭐 이 문제를 제가 젊은 날 40대 50대 활동해 온 것처럼 그냥 세상하고 땀을 쌓고 그냥 살았겠죠 유튜브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들여다 볼 수밖에 없었고 들여다 봤는데 이게 뭐 엉망진창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한 지가 4년 정도 된 거거든요 윤 대통령이 참 운 좋게 대통령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적임자였는데 결국 이제 그분 이 문제를 다루지 않기로 함으로써 결국 이제 선거부정이 이제 제도화 된 고착화 된 그런 나라가 된 거죠 뭐 지금 이제 기대를 그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 그냥 다 선거 가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와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와서 이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전 투표를 보다는 당일 투표를 많이 하는 게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어쨌든 참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게 됐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이 보시게 되면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예